날씨 좋다 이 여자 이름은 우희비 그러게 날씨가 좋네 이 남자 이름은 이윤 그리고 이윤의 동생 이상우 셋이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산남매 같다 그치? 아 배고파다 상이는데 안고파? 배고파요 그럼 내가 가서 뭐 좀 사 볼게 잠깐만 기다려 네 저거 좀 줘봐 형이 가져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동생도 있지 동생은 형이 싫다 자기야 휴대폰 떨어져 있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네 저희 사기입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오늘도 오해는 쌓여만 간다 상아 아 네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같이 가 아 저 집에 가야 했어요 나랑 같이 살잖아 오해는 쌓여만 간다 오늘 저녁거리 사왔어 동생은 형의 집에 얹혀 사는 이 여자가 발갑지 않다 상이는 뭐 해줄까? 볶음밥 어때? 제가 별로 밥을 안 좋아해서 아 그렇구나 아니 내 밥은? 너 밥 안 먹는다며 내가 언제 너 밥 안 좋아한다고 해서 안 차렸다 줄까? 밥? 동생은 생각한다 이 마녀같은 여자가 형을 홀려서 동생을 굶겨 죽인 다음 둘이 오선도선 행복하게 살려낸 계획을 한다고 안 먹어! 야! 야! 너 지금 문 크게 달았냐? 아니거든 바로 아니거든 여자는 고민한다 수고하셨어요? 응 내가 내가 이 시곱 난 분명 모의고사 성적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시곱한 표현을 해냈을 했지 아 어? 아우 나 아린다 형은요? 오늘 미팅 있대 미팅이요? 침에서 내려오는 토끼가 하는 말 움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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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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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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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 이윤 그 미팅 아니다 자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여자 볼일 없는 건가? 아니다 볼일 많다 아 맞다 맞다고요? 어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? 짠 선물 이게 뭐예요? 그냥 갑자기 여기 들어와 살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내 선물이야 프로게이머가 꿈이라며 에이 누나 가져도 돼요? 와 이 무게가 동생은 형의 미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형의 미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저희가 이번에 궁금한 게 저희가 이번에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네 왜 지금 이런 중 오빠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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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는 평화롭다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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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